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가오인샹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후배 교사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한국 학교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한국 학교에 연수를 다녀온 이유는 바로 한국 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이 대다수지만 중국의 경우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곳들은 주로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말만 나오고 계속 미뤄지다가 드디어 우리 학교가 무상급식 시범학교로 선정되면서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총 3일 동안 한국의 학교에서 무상급식 교육을 받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3일씩이나 다녀와야 하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나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안에서 최대한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짤 수 있어야 하고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지 또 자율 배식을 할 것인지 제한급식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음식을 낭비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선진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와 자매결련을 맺은 한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소학교와 한국의 초등학교는 방학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니 일정을 잡기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소학교를 중국 초등학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학교는 6월 중순부터 방학이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은 7월 말부터 방학이 시작되니 이 기간을 이용하여 한국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 교사들이 급식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이 의뢰 그렇듯 명랑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놀랐던 점은 새치기 많이 없고 줄을 한 줄로 잘 서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교사가 일일이 한 줄로 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급식실에 오면 당연하다는 듯 한 줄로 줄을 섰습니다. 중국 소학교는 점심시간이 되면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아이들이 서로 먼저 배식받겠다고 새치기하고 제가 소리를 지른 후에야 간신히 줄을 제대로 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배식받는 도중에도 식판을 들고 싸우다가 음식이 엎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교사 입장에서 지치죠. 누가 어린 애들한테 일부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싶겠습니까? 어느 날은 자꾸 새치기를 하거나 밀치는 아이한테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아이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치만 우리 엄마랑 할머니도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급하면 항상 새치기를 하는걸요. 그래요. 모든 것은 어른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쳐도 가정교육이 그 모양인데 누구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중국인들의 민도는 자국인인 제 입장에서도 참 형편없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몇 달 전 부모님을 모시고 주말에 효도 여행을 간 적 있는데 추억은 커녕 최악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 거의 소리를 지르듯 통화하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지 싸우는 사람들 등으로 소음공예가 장난이 아니었죠. 티켓을 끊을 때는 육탄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밀어내거나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어서 저희 부모님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무리 만년 설산의 풍경이 아름다워도 호수의 오묘하고 기이한 물빛의 감탄이 나와도 이런 식이면 다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근무하는 곳은 시골 지역이라서 더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장을 잔뜩 봐오다 넘어지기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과일이나 야채 등을 서둘러 주워 가져가 버렸습니다. 처음에 이 시골 학교에 부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허겁지겁 줍고 있을 때 당연히 저는 주워서 주인에게 주려는 줄 알았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사과 몇 개를 들고 도망칠지 누가 상상했겠어요. 한국 학생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온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는데요. 확실히 한국 초등학생 급식은 중국보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같은 야채와 함께 국을 제공했고 단백질도 빼놓지 않고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고기 반찬도 나왔으며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후식까지 제공했죠. 맛도 안 좋았는데 한식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던 저조차 맛있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중국 급식이라는 너무 비교된다는 생각이 든달까요? 정부 측에서는 무상 급식을 제공하여 가난한 농촌 학생들이 끼니를 해결해주겠다고 선포했지만 막상 그들이 내놓은 급식은 부실했습니다. 이 학교에 오기 전 훈환성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그 당시엔 절충형 무상 급식이라고 해서 쌀밥을 무료 제공하는 급식이 시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반찬 한 두 가지만 챙겨와 쌀밥과 같이 먹어야 했는데 학부모들은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고 쌀밥을 챙겨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니까 오히려 어떤 반찬을 줘야 할지 학부모 입장에서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반찬을 통해 집안의 빈부격차도 더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좀 사는 집 아이들은 맛있는 반찬을 싸왔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집은 상대적으로 반찬이 부실하거나 아예 못 챙겨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쌀밥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매일 반찬을 챙겨오느니 차라리 간단하게 찐빵이나 국수를 챙겨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 방침에 대해 불만이 많아 당국에 개선해달라 요청하게 되었고 예산을 늘려 쌀밥과 반찬 몇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부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재료의 청결도에 대해서도 찝찝한 부분이 많았고요. 게다가 요즘은 다들 SNS를 많이 하니까 시골에 사는 아이들 중 다른 집안 애들보다 좀 더 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급식을 찍어 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올린 학생들의 급식 중 논란이 된 것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볶음밥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진이 퍼지자 그 지역 전체 학교에 감사가 들어간 사건도 있었고 인스턴트 소시지 포장지도 벗기지 않은 채 반으로 대충 잘라 반찬이라고 내놓자 기분이 안 좋았던 초등학생이 웨이보의 사진을 올려 학교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댓글이 만 개 넘게 달렸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군요. 당연히 중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부실하게 음식을 줄 수 있느냐 위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냐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스턴트 소시지를 준 학교의 세 달치 급식비 즉 한 학기 급식비가 1100위안으로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물가가 싸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에 평균 20위안 한국 돈으로 3,300원 정도를 소비하는 데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6만 6천 원 정도 석 달이라고 쳐도 20만 원이 안 넘었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많이 먹는 성인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급식비를 20만 원씩이나 걷는 학교에서 이렇게 식단이 나올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유산급식을 하는 곳이라고 해도 급식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좀 더 여유있게 식단을 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분명 어디론가 따로 빼돌린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이 나오다 보니 교육당국에서 마련한 것이 무상급식 시범학교였습니다. 시범학교를 통해 무상급식의 표준 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학교에 적용시키는 게 당국의 계획이었습니다. 급식을 먹고 나서는 오후에는 강연을 들었는데요. 프리젠테이션으로 다른 학교에 급식 사진도 보여줬는데 유심히 사진들을 보고 있던 저는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급식에 비싼 랍스터가 떡하니 식판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저렇게 비싼 메뉴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동료 교사가 강연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학교 급식에 고급 음식이 나오는 건 좋지만 랍스터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무상 급식 예산으로 랍스터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연자님은 웃으면서 어떻게 저런 고급 요리가 급식에 나올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저런 식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양사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 최대한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랍스터가 나온 고등학교의 영양사분께서는 랍스터 외에도 장어 덮밥, 대개집, 해물파에야 등 보통 급식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요리들을 내놓으신 분이셨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게 안타까웠던 영양사가 즐거운 점심시간을 만들기 위해 지고한 노력으로 만든 식단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급식의 수준뿐만 아니라 영양사의 기본적인 태도, 마음가짐, 학생의 수준 등 모든 것들이 비교되니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 않더군요. 그래도 연수를 하면서 이 이상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일은 없다고 느꼈는데 하필 한국 학교까지 와서 중국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해 학교의 명예에 먹칠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3일차, 학교의 중국어 방과 후 교사이자 통역을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몹시 난감한 얼굴로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교 측에서 엄청나게 고민했다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괄적으로 CCTV를 다 설치했거든요. 교실뿐만 아니라 운동장, 급식실 등 모든 곳에서요. 근데 어제 CCTV에 선생님 한 분이 음식을 봉지에 싸가는 게 찍혔나 봐요. 이 학교는 자율 배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후식 메뉴는 1인당 하나씩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자 선생님께서 후식으로 나온 귤 젤리를 7개를 뭉텅이로 가져가는 바람에 못 먹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행정실로 데려가 CCTV를 보여줬습니다. CCTV에서 귤 잘리는 봉지에 담는 걸 보는데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던지 대충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누군지 감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3개월 전에 임시직으로 부임한 20대 초짜 교사 구아이엔이었습니다. 첫날에도 급식실에서 눈치 없이 후식을 2개 가져가길래 제가 눈치를 주고 학생들도 먹어야 하니까 하나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제가 따로 일정이 있다 보니 급식을 먹지 않고 이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과 밖에 나가 식사를 했거든요. 제가 없는 틈을 노려 자기 맘대로 후식을 쓸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상짓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휴대폰을 들고 한국 급식실을 이리저리 찍고 있더군요. 그녀가 평소에 학교에서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브이로그인지 뭔지를 찍는다는 걸 알고 몇 번 주의를 줬는데 설마 여기서도 똑같은 짓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카메라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최대한 멀찍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었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들고 움직이는 구아이엔의 팔에 부딪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의 건의가 이어졌고 행정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한 선생님들은 고민 끝에 저에게 이 사안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당장 구아이엔을 불러 선생님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 학생들도 불러 그들에게 사과하도록 종용했죠. 한데 그녀는 뭐가 못마땅한 건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반성하지 않는 그녀에게 열받은 저는 큰 소리로 꾸중했습니다. 구아이엔씨 계속 그딴 태도면 급식 먹을 생각하지 마요. 오늘 점심은 밖에서 사 먹든 굼든 알아서 해요. 이 학교 급식실에 발도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걸 어째. 선생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선생님인 것 같은데 뭘 몰라서 그렇겠지요. 저희는 그냥 하나씩만 드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한 거였는데 이렇게 혼내실 줄이야. 제가 화내는 모습에 선생님들이 되려 당황하며 구아이엔을 감쌌습니다. 이날 학교 교장 선생님께 구아이엔을 당장 자르라고 말씀드리자고 결심했고 실제로도 다시 중국에 돌아온 후 출근하자마자 이 일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아이엔이 짤리고 나서 새로운 임시직 교사를 구하고 있는데 이번엔 제발, 제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항상 감동적이고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보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